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지입니다. 지난주에 철수할 때 트렁크 문이 막 안 닫혔었잖아요. 센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나갔다고 해서 말끔하게 교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렁크도 아주 아주 잘 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어닝 다 펼치고 나니까 건너편에 계셨던 구독자분이 이렇게 고구마나 목이 안 물리게 바르는 약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Hiçbox. 그래서 간첩ahahaha 막 pul고 잘 해가지고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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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게 잡았다 지금 이쪽 부분 해가 너무 쎄가지고 가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딱 그늘이 생겼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고기장고 워닝룸을 만들려고 했다가 잘못 자르는 바람에 실패를 했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 안에다가 바로 걸어라 자르지 말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거 보고 왜 나는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안쪽에다가 한번 걸어주려고요 저희 세 군데는 지금 다 걸어졌는데 이쪽은 뜯어져가지고 이 프릴 부분을 그냥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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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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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나방이랑 여러가지 벌레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기장 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아늑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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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숙박 키트가 있어서 오늘은 이걸로 밥 한번 치워보려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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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가지고 만능 가방을 찾다가 다이소의 이런 가방이 파는 거예요. 메쉬로 된 가방이. 그래서 얘 담는 용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속밥이 아무래도 좀 물에 불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굉장히 한약 다리듯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밥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또 만들고 나면 얼마나 맛있을지 알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이렇게 지워먹는 게 좋더라고요.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요. 제가 지금 산 이 키트는 된장을 베이스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된장 냄새도 나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잔에 다닐 수있게 만들고요. 이제 서둘러다가 Meten주가을 넣어서 바로 부추를 넣uled. 또 다른 σε 부추를 넣으면 분명히 아쉽게 부추를 넣으면 ㅎㅎ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도 오미자에그랑 그리고 치맛살이랑 전복돌솥 이렇게 먹으려고요 밥이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와 엄청 고소하고 일단 밥이 너무 잘 됐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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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찰떡 누룽지처럼 됐어요 이 밥 자체에 간이 다 데어있어서 하나도 안 싱겁고 딱 누룽지처럼 됐어요 딱 누룽지처럼 됐어요 딱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사이즈 전복이 두 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잘라져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기를 끊기지 않게 물렸어야 했는데 전복에 심취하고 있어가지고 깜빡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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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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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 메뉴는 제가 어젯밤부터 빨리 내일 아침이 돼서 빨리 아침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를 준비를 해봤어요. 빨리 호다다닥 만들어 볼게요. 되게 간편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서 이렇게 집에서 생지를 따로 담아왔어요. 이제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 맛있게 배고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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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도 맛있게 볶아줍니다. 8시 뉴스 스토리입니다. 5시 뉴스 스토리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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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는 초간단한 크로플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먹으려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침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릭요거트 아니면 토스트 샌드위치 크로플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 저거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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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딸기랑 먹고 오늘은 바나나를 챙겨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크로플이 거의 생지가 어떤 맛이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바뀌어서 리뷰 잘 보고 사야 돼요 생지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커다란 뭉게 구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계속 이 뭉게 구름이 크게 떠 있어 가지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오늘 또 하늘도 완전 파란색 이어 가지고 덥지 이리 와 거기 햇빛 있는데 왜 거기가 공개 있어 지금 저 보이는 구름도 엄청 크고 이 앞쪽에도 크고 오늘따라 좀 그 생크림 구름처럼 엄청 몽글몽글한 그런 구름이에요 하늘도 엄청 파고 어제는 오는 길에 그 강아지 닮은 구름을 봤거든요 강아지가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을 봤는데 귀엽고 신기하더라고요 fil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ㅃㄱっ city 가위보 설치 보이는 anta 짝짱 고구멍 고구멍 이렇게 다 정리를 마쳤고요 여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캠핑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가벼운 울타리만 쳐져 있고 그리고 사이트가 좀 넓어가지고 주말에는 제가 안 와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처럼 한가한 날에 방문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캠핑장이에요 이번 주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